SSO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주말을 완전 알차게 보내신 나은님 하시면서 충전 잘 하셨을 듯 인산가 비중 5% 매수 단가는 2020원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인산가 지금 2495원이니까 약수의 구간이 있습니다. 늘 항상 수익을 잘 챙기시고 목표가 궁금하셔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인산가는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어본 종목이네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나은님의 팬이신 것 같은데요. 주겸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저도 인산가 치약을 제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좋다라고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좀 잇몸이 안 좋을 때 쓰다 보니까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1위를 확고히 고수하고 있는 주겸 시장 내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상황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단이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 이익이 한 57억 정도. 그 다음에 자본이 34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사실 시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워낙 쇼핑몰 관련된 종목들도 잘 가고 관련된 섹터의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인산가도 관련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이 종목에 금요일자죠. 금요일자 이 종목을 보고 있는데 2700원은 자꾸 투매물량이 나옵니다. 2700원에서 600원 사이는 투매물량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투매물량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2600원 정도에서는 정리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절라인은 2400원 제시 드리겠는데 아직 수급이 크게 이탈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왔을 때 특히 2700원에 제가 매도가가 굉장히 짱짱하게 잡히는 걸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2600원에서 700원 사이에는 매도하시기를 바라시겠습니다. 네, 우리 SO님. 2600원에서 700원 사이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수익 잘 챙기시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도연 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SK케미칼 우선주 15만 9천원의 10%입니다. 매수카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추매도 될는지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12만 4천 5백원입니다. 지금 주가가 매수하신 이후로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SK케미칼 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 구간일까요? 사실 이제 우선주입니다. 우선주라는 것은 적당한 가치평가가 사실 없습니다. 어떤 상대적 가치평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본주가 잘 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리면 우선주도 잘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케미칼, SK바이오팜,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3개가 3대장 종목인데 SK그룹주의 제약바이오주 종목이죠. 근데 SK그룹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주 중에서 신약을 만들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든든한 지원자금도 있고 훌륭한 인재들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크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쌍바닥 찍고 나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SK케미칼 본주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200이다 보니까 조금 더 물량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SK케미칼이라는 브랜드 네이밍 기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가치는 15만 9천 원까지는 올 수 있다. 다만 지금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1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올라오면 그냥 15만 9천 원에 매도하시고 만약에 추가 매수하신다면 10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하셔서 좀 더 평단을 낮출 때는 확실하게 낮추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평단을 낮추기를 원하신다면 10만 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매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하셨고요. 매도가는 15만 9천 원, 우리 김도연님의 매수가까지 정도를 목표가로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님께서 SFA 4만 4천 4백 원의 70%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반기 투자까지 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4만 3천 9백 50 원이기 때문에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비중이 70%나 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하반기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면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잡으면 적당할까요? 네, 지금 SFA는 사실 이제 뭐 전공정 장비라든지 모듈 장비, IT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사실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재무제표를 제가 쭉 봤는데 일단은 매출액은 1.5천억 정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매출액 대비 좀 낮아요. 작년도에는 1,673억 정도, 10% 정도 나온 것 같고 그 자본도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적정 가치를 봤을 때 올해 이제 2천억은 제가 아웃퍼포밍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션상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천억에서 이제 우리가 10배 하게 되면 2조 정도 되죠. 그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펀은 9에서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2천원의 10배 단 즉 2조 정도 상승금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이 4만 4천원일 때 한 30%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5만 5,6천원 정도 그 정도가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만 5천원 정도 제시를 좀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만 9천원 정도 제시를 드리겠는데 요즘에 워낙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다 보니까 좀 흐름상에서 같이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5월 달에 공매도가 있습니다. 5월 달에 공매도가 있는데 코스닥 150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 눌릴 수 있음을 대비해서 물량을 지금 70% 너무 많으세요. 한 20% 정도 줄여서 50%까지만 올라오게 됐을 때 정리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4만 4천 4백원에 물량 20% 정도는 더 축소하시자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SF이 자세하게 가격 전략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이번에는 화이트 호스 처음 뵙는 분이네요. 코스펙스 MBT 만 원의 10%입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9,690원인데 오늘 10%가량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요즘은 최근 7,000원대에서부터 벌써 9,000원 후반대까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만 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매수가까지는. 계속 보유하면 어디까지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저번에도 한번 그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 아나운서님이랑 건기식 관련해서 영양제 드시냐고 근데 그때는 다른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종목이 구체적으로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콜마 BNH였군요. 콜마 BNH 맞습니다. 콜마 BNH였는데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콕스맥스 MBT도 건기식 결국은 건강 관련 주,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많이 니즈가 증가가 됐습니다. 실적적인 부분들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 요즘에는 어쨌든 간 면역력 강화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상 아마 흑자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액이 2,60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승으로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항대가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좀 듭니다. 그래서 1만 500원 목표지로 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000원 제시해 드리겠는데 이제 막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1만 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를 1만 500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940님께서 컴퓨스 17만 2,700원의 16%입니다. 오늘 너무 떨어지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한 2%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스는 이번 달 29일에 신착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 지금 그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 랠리를 달리다가 요즘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서 이대로 추세가 꺾이는 건지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컴퓨스? 이제 게임은요. 예전의 게임이랑은 너무 많이 달라진 게 게임이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시장에서. 컴퓨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천억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거의 1천억에서 2천억. 웬만한 굴뚝 없는 사업의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매출액이 한 5천억에 영업이익이 지금 1,141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본이 많이 쌓였습니다. 어느 순간 1조짜리 회사가 됐습니다. 자본만 1조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지금 720억으로 10%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단단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 가치 대비 지금 현재 2조 2천억이 적당하냐에 대한 이슈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판호에 대한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스 같은 경우 낚시 관련해서 예전에 유행했다가 지금은 훨씬 더 새로운 게임에 대한 니즈들이라든지 출시 예정감이 있기 때문에 1천억 잡았을 때 퍼 30 정도 잡겠습니다. 3조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3조 정도면 지금 자리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6만 원 기준으로 제가 잡았을 때 약 20만 원까지는 상승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20만 원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6만 원 제시드리겠는데 컴퓨스는 종목이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20만 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종목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 함께 덧붙여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3678님께서 오스템 임플란트 88,800원에 20%입니다. 이슈 때문인가요? 하락하고 있네요.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슈라면 오스템 임플란트가 기업 분할을 추진한다고 밝힌 게 최근의 이슈인데 참 이 종목은 정말 쉬지 않고 꾸준히 올랐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매일 검색하면서 이 종목 대체 언제까지 오르지? 라고 했었는데 전 거래부터 살짝 지금 추세가 이탈하는 건가? 라는 의심을 받는 듯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간의 조정일지 전문가님 오스템 임플란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사실 대한민국은 의료기기에 대한 니즈는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FDA에 승인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현재 매출액 6,300억 정도 되고 있고 영업이익 981억 정도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펄을 우리가 제조업, 의료기기 이쪽으로 봤을 때 2조 정도가 잡힐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 오스템 임플란트는 지금 추세가 살짝 꺾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들은 기준선을 너무 빠르게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상방을 잡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88,800원이면 잠시 종목 교체를 하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면 7만원 부근에서 재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추세가 단기적으로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 쉽게 돌리기는 어려운 차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변곡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자리 종목 교체 의견 나중에 다시 7만원 재매수 포지션 이렇게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종목을 교체하시고 7만원대로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재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과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과 비중까지 꼼꼼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은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방송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켜시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황주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171님께서 안녕하세요 유니퀘스트 14,764원의 비중은 2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12,3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도 반토체 관련 주기 때문에 전문가님 앞으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자율주행 관련된, 에이다스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시장에서 조금은 안타깝게도 많이 못 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비머류 반도체 제조사사로부터 공급해서 대전계약 같은 경우도 해서 반도체 포함한 여러 가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 좀 아쉽습니다. 규모가 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나 4천억, 5천억 나오면 약 5에서 10%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중간 마진을 먹기 때문에 90억 정도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한 2%대, 2.5%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어서 그 본질의 가치 대비는 좀 너무 많이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만약에 제가 볼 때 한 5%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100억 나왔습니다. 그러면 3천억대가 그렇게 낮은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관련해서 유니케스트도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너무 안 나온다라는 과정이 좀 깔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시 한번 마진율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지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 저는 다른 종목을 교체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 간다라기보다는 종목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가치 평가는 충분히 받았다. 다만 이제 트렌드로 따라 올라오게 되면은 13,4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리 지금 만약에 단기적으로 빠른 트렌드를 원하신다면 종목 교체 혹은 내가 좀 기다려서 좀 더 정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13,400원 이렇게 제시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만 원 제시드릴 텐데요. 종목은 좋으나 마진율이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퀘스트도 자세하게 가격 대응 전략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6185님께서 LNC바이오 3만 3천원에 20% 실적도 괜찮은데 왜 자꾸 하방인가요?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올해 실적도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 정말 잘 안 가더라고요. 한 3만 5천원 부근에서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 LNC바이오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약바이오 가치평가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한 밸루에이션 평가라는 것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이야기인데요. 현재 매출액이 330억 정도. 다만 이 종목이 타종목에 비해서 좀 더 메리트 있는 것은 영업이익이 계속 습자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본이 613억입니다. 현재의 가치가 자본 613억인데 의료기기라든지 피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코스메티컬 그리고 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코로나 이슈 이런 부분들과 함께 맞물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최대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청산가치 BPS를 기준으로 100배를 계산합니다. 그럼 BPS 기준으로 100배를 계산했을 때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자본으로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본이 현재 6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6배로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최대가치평가 100을 곱하면 6천억입니다. 그러면 6천억인데 현재 시총이 7,219억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눌러서 다바닥 이후의 평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곱하기 100을 하더라도 그 구간에 대한 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33,000원이면 종목교체 의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마케라든지 이런 트렌드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찾고 드리는 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월 3일 날 공매드 이후에는 진짜 밸류에이션 평가에 따라서 주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참고하시는 전략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교체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함께 종목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만나볼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1,754님께서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아주아이비투자 7,200원의 7%인데 손절가와 추메가, 목표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주아이비투자 오늘 1%가량 오르면서 6,9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창조사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 흐름이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강하지가 않아서요. 이 종목인 손절가, 추메가, 목표가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아주아이비투자는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기타업일에서 마이너스 264만 주가 개인과 외국인 통해서 좀 돌아갔습니다. 매도를 하고 나서 개인과 외국인이 받고 이 로직으로 봤을 때 상호펀드가 좀 물량을 받았다라는 부분은 특히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요즘에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 두나무 이슈랑 또 하나가 마켓컬리라든지 그 다음에 야놀자, 이런 쪽의 나스닥 상장 이슈 그러다 보니까 창업투자회사, 투자를 했던 회사들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러졌죠. 이번에 투자 대박이 날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노직이 이 종목의 상승에 견이체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아이비투자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총이 한 8,100억 정도 되거든요. 시총이 8,100억이 되면 이 회사가 과연 지금 1조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느냐라고 논했을 때 아직까지 결실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떠한 위치평가로 봤을 때는 저는 종목교체 의견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창투사 관련된 종목들, 특히 기술적 반등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6,700억 원 이탈 안 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700억 원을 이탈하면 손절, 그리고 만약에 이탈하지 않으면 7,200억 원의 본전매도 이렇게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6,700억 원 이탈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손절을 하든지 계속 보유를 하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매수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만나볼게요. 0766님께서 20년 5월에 덱스터를 5,750원에 20% 매수했습니다.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황주명 전문가님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잘 내고 있으세요. 매수를 한 이후로도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덱스터, 이제 이쯤에서 어떻게 좀 매도를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느 구간에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덱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영상 만들 때 굉장히 CG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VFX라든지 제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시각 투수 효과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전에 그 대표적으로 덱스터가 두각되었던 종목이 차태원 나왔던 건데 염라대학 나왔던 건데 갑자기 신과 함께 맞습니다. 신과 함께 관련된 이슈로 해서 굉장히 좀 두각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아마 기술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엔터사라 영화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추춤한 경향이 좀 있어요. 5,750원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 한 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내려오면 6,000원 밑에서 매수해서 8,000원에 매도하고 6,000원 매수해서 8,000원에 매도하고 이거 될 수 있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쉽게 뚫리지는 않는 종목이니까요. 제가 볼 때는 매도, 수익 매도하시고 다시 6,000원 밑에서 하셔서 다시 또 8,000원에 매도하는 이런 어떤 박스꺼 매매를 좀 하시면 더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우선 매도를 하시고 박스꺼 매매를 진행해보자라는 의견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굴님께서 서울 반도체 2만원에 14%입니다. 드디어 매수가가 온 것 같은데 목표를 얼마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2만 100원이거든요. 드디어 매수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 가져가면 좋을까 역시나 많은 분들의 고민이 있죠.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서울 반도체는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SK닉스와 비슷하게 잘 컸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한번 주춤했다가 다시 턴그라운드 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OLED라든지 이런 쪽 디스플레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도 600억 정도에 자본이 한 7,90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타종목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는 건 맞습니다. 현재 SK닉스랑 비교했을 때도 물론 SK닉스는 규모처럼 완전히 다르지만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종목입니다. 민감지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만 5천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만 5천원에는 전략 매도하셨으면 좋겠고 손절라인은 우리가 2만원에 매수하셨다고 하셨죠? 1만 9천원 제시드리겠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막 9,700원에서 2.5배가야 2만 5천원입니다.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시간을 두시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2만 5천원 손절가를 1만 9천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백량님께서 반갑습니다. 앵커님. 이녹스 배수가 1만 2천 206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디서 팔면 되는지 진단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녹스가 1만 4천 550원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무려 7%가량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녹스는 어떻게 목표가를 잡으면 좋을까요? 사실 이녹스 같은 경우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지주사 관련된 모멘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녹스 인적분할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레조 부문이 투자했던 회사인 알톤스포츠도 좀 괜찮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응급제 생산했던 TRS라는 회사도 종속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좀씩 좋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적자였다가 20년도에 대규목자 전환했습니다. 플러스 106원까지 올라가면서 적정가치에 대한 평가, 리벨루이션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녹스는 지주사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 가기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상승 흐름으로 봤을 때 17,5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월본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7,5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나이는 12,200원 제시드리겠는데 본정가를 손절 잡으시고 17,500원까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녹스 목표가와 손절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유튜브입니다. 이번에는 바세님께서 SK이노베이션 27만 2천원의 비중은 5%입니다. 앞으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추가 배수하고 싶은데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SK이노베이션 1%가량 하락하면서 27만 3천 5백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큰 차이는 안 나는 구간인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는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일단은 타 종목에 비해서는 삼성 SDI와 DI와 LG화학 대비는 좀 덜 오른 종목은 맞습니다. 지금 25조 정도 회사가 되고 있는데 한 35조까지는 괜찮다라는 이슈가 많죠. 그 가치평가가 절대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약 35조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4, 5만원 정도까지는 이 종목은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종목 자체가 무겁고 그다음에 사실 시총이 크다 보니까 정말 지수와 여러 가지 화학, 에너지 이런 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총체적인 목표가는 35만원을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할 때는 20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수는 급하게 가지 마시고 만약에 안 내려오면 들고 있는 물량으로 35만원까지 가시고 5%밖에 비중이 없으시니까 내려온다 하더라도 한 22만원 언저리까지 22만원 정정하겠습니다. 22만원 밑으로 해서 매수하는 포지션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상대적으로 다른 대형 3사 다른 두 종목들보다는 덜 오른 게 맞다라고 하셨고 길게 보면 35만원까지 열려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추가 매수 포인트도 잘 짚으셔서 대응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7, 6, 4, 8님께서 삼성 STS 20% 19만 3,500원입니다. 매도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9만원입니다. 이 종목은 요즘에 약간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데 삼성 STS는 목표가를 어디까지 설정하면 좋을까요? 네, 삼성 전기, 삼성 전자, 삼성 SDS, 삼성 SD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인데 삼성 SDS 같은 경우도 지금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꾸준하게 영업이기한 1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가치로 나쁘지 않을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정말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유명합니다. 작년에 맨 처음에 2014년도에 상장했을 때만 해도 42만 9,500원이었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한 반토막 정도 나 있습니다.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는 표현도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기본적 가치를 찾아간다고 봤을 경우 이 종목은 약 27만원까지 사실은 열려있는 기업입니다. 한 50% 구간이 27만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4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4만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라인은 17만 5천원 제시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덜 올랐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할 만한 것보다는 기대할 만한 게 많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6056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일기획 21,350원에 15%입니다.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22,000원이기 때문에 약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제일기획도 지금 한 19,000원대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디까지 이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제일기획도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입니다. 삼성전자 그룹주들에 대한 문의가 오늘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전에 제일 모직이랑도 합병을 하게 되면서 두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 꾸준합니다. 한 3조 정도 딱 나오고 있고 거기서 한 7% 정도, 7% 정도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마케팅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획하는 기업치고는 주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 시총에 한 2조 5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적정마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5정도, 3조 정도까지는 열려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서 20%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는 한 2만 6천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종목은 느립니다. 느리긴 하지만 흐름은 나올 수 있다. 2만 6천원에 좀 저항이 있으니 제가 좀 낮추겠습니다. 2만 5천원, 목표가 2만 5천원 제시드리고요. 순조라인은 2만 6백원 제시드리겠는데 차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한 상승세를 목표가까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을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기 님께서요. 3부 모터스 매수가는 7,660원에 비중 20%입니다. 현재가 7,250원 언제쯤 올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3부 모터스도 굉장히 요즘 좀 부진합니다, 흐름이.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요즘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이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가 자동차를 좀 압도하는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앞서 이제 방송에서도 그랬다시피 3,200원을 지금 지키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자동차와 IT와 바이오가 같이 끌어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만 움직이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 변속기라든지 파이프 제품을 좀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확 반전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62억 정도로 반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많습니다. 문제는 부채가 많다라는 건데 부채가 지금 한 6천억 정도 부채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적정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절대 싸다, 높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160억, 130억 기준으로 봤을 때 퍼 10구간, 10구간이죠. 부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는 7,660원까지 다시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반등은 나오지만 종목 교체하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표까지 7,600원, 660원 제시드리고요. 손전라인 6,8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